예를 들어서 부적을 써봤어 방문 위에 붙이라 하고 주셨어요 방문 위에 떡 붙여놨어 근데 내가 누운 머리가 누웠을 때 부적하고 마주 봐요 그러면 침대 머리로 바꾸시든지 다른 방위로 옮기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나라대신공 나라명주신당 입니다. 반갑습니다 귀신한테? 사람한테? 뭐 여러가지가 있겠죠 근데 일상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조심을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운기를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뺏기는 그런 거를 조금 자제할 수 있는 그런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제가 그럼 방송 중에 몇 가지만 조금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사람이 숙면만큼 좋은게 없어요 어쩌면 내가 자는 방에 아니면 내가 자는 곳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내가 더 피곤하고 자고 일어났을 때 몸이 개운치가 않고 몸이 친건 만건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내가 잠을 자는 공간에는요 뾰족하거나 날카롭거나 하는 것은 없어야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꼭 둬야 한다면 자는 방 외에다가 두시는 게 좋고요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눈썹 정리하는 칼 이런 것도 좋지 않아요 되도록이면 화장실에서 눈썹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가위나 남자분들 콧대를 깎는다든지 면도하면서 이렇게 또 해야 된다든지 이런 그런 방 안에 내가 자는 방에서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어떤 가위질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뜨개질을 한다든지 미싱을 한다든지 뾰족하죠 이런 것들은 자는 방에는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자는 방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누웠을 때 인덕션이나 가스렌지나 어떤 확 불하고 가까운 뜨거운 어떤 기운이 느껴지는 거는 안 보이시게끔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상황상 어쩔 수 없다면 부엌 쪽은 커텐을 하나 다시든지 안 보이게 이렇게 좀 내려오는 거를 발을 하나 치시든지 그래서 자는 데 내 기운이 뾰족하고 날카롭고 뜨거운 기운이 뺏어가지 않게끔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부적 있잖아요 쓰시는 분들은 또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방에 아이나 남편이나 절에 가서 선생님한테 받아오기도 하고 어떤 무성인 선생님한테 받기도 하고 부적이 방 안에 누웠을 때 정면에 있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적을 써봤어 방문 위에 붙이라 하고 주셨어요 방문 위에 떡 붙여놨어 근데 내가 누운 머리가 누웠을 때 부적하고 마주 봐요 그러면 침대 머리로 바꾸시든지 다른 방으로 옮기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잠을 자는 방만큼은 조화가 없는 것이 좋습니다 시들지는 않지만 인위적으로 맞는 거다 보니 살아있는 생명의 기운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들어오는 입구 쪽이나 거실에는 괜찮지만 사람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분산되죠 하지만 잠자는 방의 조화는 숙면에서 지고 있는 사람이 숨쉬고 있는 기운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는 방 바로 옆에 가깝게는 조화를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침대 머리 위에 액자를 두시거나 큰 그림을 두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림도 마찬가지로 사람의 자는 기운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항상 그림이나 이런 거는요 항상 사람이 활동을 많이 하는 곳에다가 걸어두시는 게 좋거든요 거실이나 현관이나 이런 건 괜찮지만 사람이 자는 방 안에 어떤 그림이라든지 조화꽃 이런 거를 두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대략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를 하셔서 우리 집에 그런 물건이 있으면 빨리 치우시고 자리를 좀 바꾸시고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